실수 아니야. 너도 분명 나랑 같은 거 느꼈잖아. 아니야? 느끼긴 뭘 느껴요? 다 됐고, 너 나 볼 때 여기 뛰어 안 뛰어? 안 뛰면 죽거든요. 누가 지금 생물학 강의 듣고 싶대?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. 좀 떨어져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. 주상우. 그러니까 배지 벤처로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부탁드릴게요. 넌 지금 이 와중에도 게임 생각이 나냐? 징한 새끼 진짜. 여기서 어떻게 멈춰? 나더러 널 놔두고 크크 게임이나 만들라고? 할 수 있어요. 욕정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. 너 지금 나 열받게 하려고 일부러 이러지. 그럼 어떡해요? 연애라도 하자는 거예요? 못할 건 또 뭔데? 키스도 했는데 까짓 것 연애고 데이트고 못할 게 뭐가 있냐고.